오늘은 제가 갑작스럽게 한국에 가게 된 바람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으러 대사관에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에 가게 된 바람에 가게 된 바람에 가게 된 바람에 네, 드디어 태극기가 보입니다. 여기서 이렇게 보니 새삼 신기하네요. 네, 이제 볼일이 끝났습니다. 아, 근데 이제 어디로 갈지 모르겠네요. 여기저기 지금 찍고 있습니다. 많이 많이 봐놔야지. 네, 이제 기숙사 천 안에 들었는데요. 여기가 이제 정문은 아니지만 문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저는 여기로 들어오면 와서 저 건물이 보여서 너무 정강가구 좋더라고요. 나중에 꼭 한번 들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제가 사실 약트비탈이랑 이제 의료보험증 카드를 못 만들었어서 지금 이제 뒤늦게나마 신청하러 관할 아슝스 말라디로 가고 있습니다. 지금 시작합니다. 지금 시작합니다. 지금 시작합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영상됩니다. 지금 시작합니다. 지금 시작합니다. 지금 시작합니다. 지금 시작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